이영건의 잘사는 멘토스쿨 33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20대 주부분이 주신 질문입니다.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글을 많이 못 쓸 것 같아요. 적은 분량으로 책을 내면 책 볼품이 없을 것 같은데 공저 출판은 어떨까요? 라는 질문입니다. 요즘 공저 많이들 하시죠? 실제로 이 공조를 전문적으로 알선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또 혼자서 책을 내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 명이 같이 책을 메모로 해서 좀 더 많으신 분들이 책을 내시기 쉽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. 첫 번째, 선생님께서는 내 책을 쓰고 싶으신가요? 아니면 우리 책을 쓰고 싶으신가요? 아무래도 공조라고 하면 평태로서는 분명히 내가 책을 낸 건 맞는데 내 책이라기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 쓴 옴니버스, 즉 우리 책이 되는 개념이 되죠. 나는 괜찮다. 내 이름이 바뀐 책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 명이 같이 쓴 책이라기든 문제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은 본인의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요. 지금 분량이 적어서 공조를 택하시겠다는 느낌이신 것 같은데 분량이 적더라도 출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. 물론 종이책을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종이책에 이렇게 얇은 책이 나오면 조금 볼품이 없긴 하죠. 잡지 같기도 하고 전단지 같기도 하고요. 꼭 종이책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전자책이라는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분량은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. 그런 면에서는 공조라는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자책의 출판도 한번 선택지에 넣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세 번째로는요. 글을 쓰시는 데 있어서 양이 중요하기보다는 질이 중요하지는 않을까요? 양보다 질.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을 잘 되돌아보고 나만의 책, 나만의 스토리를 담은 책을 쓰시겠다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꼭 양이 많아야만 된다라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. 오히려 양이 너무 많으면 지루해지겠죠. 읽는 사람도 재미가 없을 수 있고 쓰는 사람도 힘이 듭니다. 무조건 양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글쓰기보다는 양보다 질, 보다 재밌는 내용, 나만의 스토리를 재밌게 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책쓰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다시 정리해 볼게요. 글을 많이 쓸 수 없을 것 같아서 공조 출판을 하는 거 어떨까요?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. 첫 번째, 선생님은 내 책을 원하시나요? 아니면 우리 책을 원하시나요? 두 번째로, 분량이 적어도 충분히 출판은 가능합니다. 세 번째, 양보다는 질이 아닐까요? 선생님은 양을 택하시겠습니까? 질을 택하시겠습니까? 내일 또 뵙겠습니다.